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난 아이돌 유진. 가을이야. 우리의 최대. 다 같이 올거지? 안녕. 반가워. 안녕.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안무 연습을 하는 안무 연습실이야. 춤을 한 번 배워보는 게 어때? 거울 춤을 살짝 알려줘 볼게. 좋아 좋아. 첫 번째 이렇게 손을 위로 들었다가 들었다가 내려. 내려. 이렇게 딱 한 걸 해주고 딱딱. 거울을 만들고 만들고 휴 하면서 거울을. 나한테 빠진 듯이. 빠진 듯이? 이것도 연기가 필요하네. 여기다 필요하자. 이렇게 해줘야겠다.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딱 예쁘다. 이렇게. 아이브다. 아이브다. 너 이제부터 아이브야. 우리 멤버로 들어와. 좀 특별한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? 김밥 같은. 너무 좋아. 떡볶이랑 김밥. 빨리 준비하고 먹으러 가자. 먹으러 가자. 음. 맛있어. 응? 응. 그래. 언니가 먹어볼래? 나 궁금해. 어때? 맛있어? 내가 봐둔 핫플이 있거든? 오. 핫플? 좋아요. 맛있게 먹고. 핫플도. 고고. 핫플 고. 여기가 하이터그라운드예요? 어. 처음 와봤지? 네. 여기가 K-POP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. 짜잔. 와 여기 진짜 멋지다. 이런데 기대. 기대가지고. 한번 찍어줘야 돼. 그러나? 좋아 좋아. 과감한 거지? 이렇게. 이렇게. 어색하다? 그럼 오히려 과감하게. 과감한 거지? 조금 어둡다. 그럼 이렇게. 플래시 터뜨리고. 이제 우리 꼬이템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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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다. 그니까요. 근데 이제 진짜 해외될 시간이예요. 왜? 너무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아쉬워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기념사진을 볼게요 셀카를 같이 찍자 이번엔 같이 찍읍시다 컴온! 자 이렇게 하나 둘 셋